북한이 한국시간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상공 너머로 발사했습니다. 자국영토상공으로 북한 미사일이 통과하자 일본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정부는 즉각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피령까지 내렸구요. 미사일 통과지역에서는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7시 23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일본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위에 낙하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탄도미사일이 도흑구지역 북단에 있는 아오머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는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인 엠네트에 속보를 바로 보냈구요. 또 일본에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이얼럴트라고 하는데요. 이 순시경보 시스템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마치 전쟁 나면 울리는 사이렌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열도 동북단 호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머리현 주민들에게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라는 경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상공을 통과한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8년 첫번째가 있었고 이번이 일곱번째인데요. 참고할만한 점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통과한 과거 6차례를 보면 미사일은 북한에서 발사된 후 짧으면 7분, 길면 10분 후에 일본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7분만에 뭘 해야하나 하고 말입니다. 일단 이번 발사는 최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인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타격을 주라는 북한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라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같은 날 다시 또 이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이런 용어는 대단히 무례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메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 감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비드와 중 올해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된 게 또 하나 있었죠.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질병통계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에 발간된 CDC 보고서는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무한하게 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백신 사용이 증가하고 감염을 피하는 방법이 확산하면서 발병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는 하다라면서 바이러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면역력이 향상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CDC는 현재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주로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퍼지고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자나 오염된 물질과 접촉을 하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중에서는 완전한 무단횡단 안전한 무단, 완전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안전이라고 사실 표시가 됐습니다만 사실 완전하게 안전한 건 있을 수가 없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안전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안전한 무단횡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음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뉴스를 말씀드리면 개빈 뉴스 엄지 지사는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 Freedom to Walk Act라는 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셨습니다. 단, 조건은 달긴 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는데 이렇습니다. 차량 혹은 오토바이나 전동자전거 등 이동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설명하기도 참 애매한데요.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라는 그 조건에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건 또 뭔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최초 제안한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이 법안은 Phil Ting이라는 주하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을 명분으로 흑인 등 소수계를 체포하는 인종차별적인 검문 관행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행자들이 안전한 경우에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상태라면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그런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일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현재의 무단횡단 처벌법이 진정으로 거리 위의 보행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재고해야 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도에 백인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한 20대 흑인 청년을 잡아다가 땅에 매작 꽂고 주먹으로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인권단체들은 무단횡단법이 경찰들의 인종차별을 합리화시키는데 악용되고 있기도 한다면서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흑인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즉각 즉각 현장에서 체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경찰 과인 진압 사태 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팅의 사무실 측은 흑인 거주자들이 백인 거주자들보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4.5배 더 많이 티켓을 부과받았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기존의 무단횡단법의 한계점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판안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필팅이라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서 사실은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들여다볼까요? 첫째 방금 전에 언급한 흑인들이 백인보다 4.5배 티켓을 더 받았다라는 그 발표. 저는 뭐 이 시간 흑인 비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발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흑인들의 무단횡단이 더 많았던 건 혹시 아니고요? 이런 발표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무단횡단한 흑인 몇 명 가운데 티켓 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다. 또 무단횡단한 백인 가운데 티켓 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다라고 비교를 해야지 무조건 흑인들이 티켓 더 많이 받았으니 이건 인정차별이다. 그러니 무단횡단 처벌벌로 없애야 한다. 맞지 않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단횡단은 괜찮다? 무슨 법안이 이렇습니까? 직접적인 위험 상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또 누가 판단합니까? 술 취한 사람, 약 취한 사람이 보고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거 인정해준 거예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도 내가 건너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알아서 서겠지 뭐 어쩌겠어 설마 날 치겠어? 라는 식으로 일단 막 건너고 만일 문제가 되면 아, 직접적인 위험이라고 나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LA경찰국이 발표한 자료를 끝으로 한번 볼까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LA경찰국 기록을 인정별로 분류하여 분석해봤더니 특정 도시의 경우 흑인 인구는 약 9%인데 티켓 발부율은 약 31%였답니다. 흑인 인구는 9%인데 티켓을 받은 사람은 31%? 어, 그러니까 흑인들이 인정체별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그 지역의 백인, 히스패닉계, 또 아시아계 보행자들은 인구, 실제 인구 비율보다 모두 적게 티켓을 발부받았답니다. 아시안계도 있네요. 인종차별? 아시안계도 받잖아요. 그런데 티켓은 인구 비율보다 적게 받았네요. 그럼 인종차별하는 경찰관들이 딱 이 무단횡단의 경우에만 아시안계를 대우해서 티켓 끊지 않고 흑인들만 주었을까요? 흑인 커뮤니티의 표가 탐나는 모양인데 제발 이 문제를 인종문제로 몰고 가지 맙시다. 이 문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 대한 안전문제일 뿐입니다. 여하튼 이 법안은 내년부터 일단 시행은 됩니다. 운전자 여러분, 혹시 이 법을 믿고 내년부터는 여기저기 불시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운전하실 때는 바짝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법 무단횡단자라 하더라도 일단 사람을 치게 되면 운전자의 처벌은 무단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상황을 감안할 때는 또 물론 법정에서는 감안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단횡단자이기 때문에 내가 치워도 괜찮다라는 법 또한 없습니다. 보행자도 중요하고 운전자도 중요합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리얼뉴스 글로벌 송행코였습니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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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칩니다.